여기는 강남역의 하이라허거입니다. 임원해요. 퐁땅! 쪼래. 언니 먹고 싶어. 어? 뭐야? 야 괜찮아. 약간 무슨 순한 시대 아니야? 퐁땅! 뭐였니? 스크레이트 칠리에다가 청양고추. 고기를 찍어서. 맛있어. 오늘 난 추억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거다 이거 뭐야? 대박이다. 잘랐고. 할땅. 이건 킹먹이 바사실데요? 야! 다. 오이걸이의 식당. 진짜 탕구다. 음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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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읔 빼앗. 막. 으음. 이거 바닥에 붙어. 나는 굵은 면은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. 그래? 빨리 내가 잡은 것 같아. 내가 다 먹어볼게. 날 위해서 맞아? 맛있다. 목이 맛 없어. 야채 깨선지. 공정하다. 나는 시장을 네가 하이일이라고 하러 데려갔잖아. 그가 너무 맛있어. 나는 시장을 네가 하이일이라고 데려갔잖아. 어우 내가 먹었니? 나 여기서 허거 먹임마야 아 진짜 나 그때 혀 없어지는 줄 알았잖아 한 번 더 할까?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자비로운 돼지 희귀는 입장에서 자유라도 있어야지 이제 뭐 맛있겠네 혀 찍은 거 알았지? 안에서 먹어야지 알아먹으니까 같이 여긴 하는 사람이 우울아 고기만 갖고 오래라 잘해 짜잔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 5 뭐 ok 새끼어 더 맵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어 봐. 뭔데? 보뚜. 배가 엄청 부드러워. 진짜 하찮다. 통과해서 욕하는 거 아니야? 먹고 말해. 더러운 걸 한 번 보여줘. 뭘 더. 하찮다. 어느 동전에서 오셨어? 네, 후반기 교육을 3주로 받고 가는데 다음날에 만나요. 따뜻한 커피. 한 잔 더 어때요? 우리 둘이서.